단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상승 확률이 축적됩니다. 나 단기 안 해. 장기 투자자야. 그런데 이런 정보 매매에 의한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이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장기 투자예요. 그거는 주식에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사포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코스피는 그냥 사상 최고가 언저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고 좀 지친다 힘든다 그리고 따라가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순환매도 좀 빨리 도는 것 같고요. 또 밈 주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글쎄요. 이 주식이 정체가 뭔지도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코인 시장으로도 투자를 하시고 여하튼 2021년 상반기에 이 금융시장의 환경은 아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돈은 또 넘쳐 흐른다는 얘기를 하고요. 작년 12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셔서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2021년에 투자 이거를 조망하게 해 주셨던 분을 다시 한 번 6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모시게 됐습니다. 대충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메르츠 투자증권의 이경수 센터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년이었습니다. 메르츠 증권은 또 3% 주식대학을 함께 막을 열어주셨죠. 겨울 학기를 열어주셨죠. 지금도 기초교육 세미나는 여전히 절찬리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장 대응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시작은 올랐지만 그렇게 쉬운 기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전략을 거의 마치셨을 텐데 제가 살짝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위험한 시대, 위대한 내로티브. 정말 힘들죠. 올해 들어와서 시장에 대응하기가 힘든 거죠. 시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작년 기준으로 올해 투자 수익을 많이 거두신 분들은 아마 시장 상승의 역량이 컸을 겁니다. 봄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하자마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나는 주식 천재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스스로 낙담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게 만만 찼네. 그래서 사실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도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프로 TV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3프로 TV를 포함해서 주변에 정말 많은 주식 관련 정보 콘텐츠가 많고 투자자분들 이전과 달리는 많이 공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 이렇습니다. 어떤 산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훨씬 편하고 제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드릴 말씀이 훨씬 더 많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시장도 오르는데 과연 투자자분들의 투자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주식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방향성이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공부하시기 전에 뭔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공부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투자를 해요. 경제 주식 따분하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좀 쉬운 장도 경험해 보셨고 올해 또 이렇게 힘든 장도 겪어본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주식을 대하는 어떤 투자의 자세나 습관에 대해서 한 번 돌이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위험한 시대 위대한 내러티브라는 메르츠 리서치의 하반기 투자 전략은 저희가 3% 주식 대학을 통해서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은 일종의 프리세셔널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접하시기 전에 그 전략을 총지휘해서 그런 로직을 만들고 또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종의 지휘관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조금 더 편하게 그 콘텐츠를 접하시도록 그런 인트로덕션 같은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회 비용에 대한 인식.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먼저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 프로님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실 몇 십%까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손실입니다. 손실이죠. 내가 지금 지수도 사상 최고치 수준에 왔지 않습니까? 주식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또 큰 손실을 보는 거 아닌가. 과거의 경험도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주식을 좀 팔아서 그만 투자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손실이 나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나서 느끼는 기쁨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손실이 나온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났던 그 기쁨보다는 100만 원의 손실이 났을 때 뼈아픈 거예요. 수익률도 마찬가지죠. 10%의 수익률은 그냥 내가 좀 잘하고 당연히 이렇게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10%, 20%는 하루 종일 주가만 쳐다보게 되는 스트레스를 계속 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받고 내가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줘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그건 운이니까. 그렇죠. 빈 프로님이 좀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런 건 잘 안 좋아해요. 한 번 해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안 좋아해요. 그 금액이 만약에 1억이면. 돈 줘서 앞면이 나와서 1억이 나오면 내가 받고. 뒷면이 나오면 1억을 줘야 되면 절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개의 기대값은 같아요. 제로예요. 기대값이 같으면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작은 금액은 한 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금액은 안 한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본동적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법칙인데 그 이유는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쭉 두뇌가 발달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풀밭에 엄청나게 우리가 인간보다 동물적 기능이 뛰어난 맹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피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이 인류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에 두뇌를 발달시켜서 지금은 먹이사슬의 최종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는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능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위험 회피,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를 생존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실이 두려워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생존하지 못한다. 우리가 과거에 맹수나 추운 겨울을 피하는 그 회피의 성향이 아니라 투자는 피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생존하지 못할 절박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요즘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인데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굉장히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 물가 상승률이 진행되더라도 이것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2천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10년 뒤에? 네, 그러면 10년 뒤에는 같은 2천만 원 쓰려면 얼마가 필요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보통 물가 목표치를 한 2%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관리가 됐다고 치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면 10년 뒤에는 2,438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20년 뒤에는 거의 3천만 원 돈이 좀 필요하고요. 30년 뒤에는 한 3,623만 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81%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있으면? 뭐 이게 제가 2천만 원 1년 하니까 안 하다는데 한 20만 원 정도로 가정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구두를 산다? 같은 구두를 사기 위해서 지금은 20만 원이면 되지만 10년 뒤에는 이게 한 25만 원이 필요한 거고 30년 뒤에는 36만 원이 있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돈의 가치를 따라잡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식은 손실이 나서 무서우니까 나는 주식 못하겠고 그냥 채권에 넣어놓을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뭡니까? 국채 아닙니까? 국채에 넣는다고 생각해보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 국채의 10년 물짜리 추이를 그려놨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국은 10년 물짜리가 한 2%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요즘 올라서 그런 거죠? 네. 요즘 올라서요. 그리고 미국은 1%인데 2%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뭐 한 100만 원에 10년 국채를 넣어놨고 매년 2%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2만 원씩 받겠죠. 그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전혀 같은 구매력은 그 돈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100만 원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2만 원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맞추는 건데 원금은 그때 가서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어떤 수익을 거두지 않으면 내 구매력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높은 금리 채권으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그때 채권 금리가 내가 들어갈 때 금리보다 높은 상태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죠. 채권 가격은 내 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탈 때 손실을 보고. 갈아타니까 자본 손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 행위도 우리가 나중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행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손실이 두려워 가지고 안전한 자산으로 간다. 그게 과연 나의 생존을 위해서 안전한 투자 행위냐.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구매력 유지가 방어가 안 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안전하게 손해보는 거죠. 말이 조금. 아니 그렇잖아요. 업법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확실한 손해죠. 그러니까요. 확실한 손해되고 안전하다는 말은 좀 좋을 수 있는데 확실한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생존을 위해서 벌어놔야 될 인여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절박함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손실로 확정되어져서 예를 들면 모니터에 딱 키면 마이너스 20% 딱 그러면 이게 딱 와닿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봐야 될 기회 손실에 대해서는 사람이 좀 둔감하고 그렇죠. 이렇게 미루는 이현시키려는 그 두려움을 이현시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있어서 좀 덜 둔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수업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엄청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인혈을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던질 투, 쌓을 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쌓는 건 쉽고 던질 투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자산을 좀 축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 자산 이런 것도 하고 또 엉뚱한 밈 주식 같은 거 내재같이 구분 안 하고 하루에 더블 나는 이런 주식들을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 이게 고민스러운 주제예요. 조금 안심시켜 드릴게요.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도박에 주식 투자와 도박에 투자와 도박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예측 가능성. 그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확률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동전 던지기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해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나올 확률은 50대 50. 그런데 주식도 오르고 내릴 확률은 경우의 수는 똑같이 두지 않잖아요. 경우의 수는 50대 50인데. 50대 50이다. 그러면 주식과 도박이 같은 확률로 두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번 그림을 보면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이 오른쪽이 그 데이터의 로데이터의 표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1900년 동안의 주가 지수를 가지고 언제 투자하더라도 다음 날의 확률이 일간의 확률이에요. 왼쪽 보시면 53대 47 거의 그냥 반반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내가 한 달 전에 투자해서 다음 날의 확률이 통계적으로는 50대 50인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의 일간 데이터를 누적해서 하니까 통계적 유익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루 던지면 동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네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달이면 약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대 4 정도죠. 분기는 좀 비슷하고요. 1년이 가면 7대 3으로 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전은 계속 던질 때마다 똑같은 확률이 50대 50이네요. 내가 많이 던진다고 확률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약간 무슨 노하우 같은 경우가 없나. 없죠. 그게 무슨 회전을 몇 번 던지는 기술자가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면 그냥 4번 1년 뒤에 던져도 50대 50 10년 뒤에 던져도 50대 50이에요. 확률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처음에 하루는 50대 50이고 한 달도 별로 차이 나지 않고 분기도 차이 나지 않지만 1년 지나면 그래도 상승 확률이 7이고 하락 확률이 3이잖아요. 미국 중시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한국 중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피 해봤는데요. 이게 1980년 이후에 일간 데이터로 똑같이 해봤어요. 한국 중시도 거의 비슷하죠. 왼쪽 보시면 일간 80년 이후에 어떤 날에 투자했어도 그 다음 날의 확률은 51대 48로 50대 50입니다. 한국은 월간 승리익률은 미국보다 조금 더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또 50대 50. 분기가 가니까 약간 6대 4. 그런데 이 차트만 보면 미국 중식이 훨씬 유리한데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으로 73대 26인데 연으로 우리는 62대 37이니까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그동안에는 그랬죠. 그래서 미국 중시가 훨씬 더 높이 올랐겠죠. 성장을. 그래도 한국 중시도 6대 4니까 동전의 안면 뒤비보다는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네요. 5년이면 8대 2까지 상승환율이 8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저희 전략가들이 월간 전망, 분기 전망 내잖아요. 데일리도 내고요. 많이 물어보시죠. 내일 장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제일 많이 틀리겠네. 모르죠. 50대 50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월간 전망, 그것도 5대 5예요. 분기면 6대 4로 좀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번 분기는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40%의 확률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빠질 확률이니까. 그렇죠. 1년 뒤에 올해 증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낮은 확률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 올해 빠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분이 있다면. 한 30%도 안 되는 확률을. 30%도 안 되는 확률을 돈벼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는 한.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명목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걸 역으로 거슬러서 시장이 안 될 거라고 하는 확률에, 낮은 확률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략가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해 분명히 시장이 올랐는데. 왜 나의 계좌의 수익은 안 늘어나나. 내가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면 동전의 앞면, 뒷면의 확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50대 50의 확률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평균이네요. 똔또 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거는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주요 펀드의 수익률이 부하, 0%면 올해 코스피가 12%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반년 동안. 평균이랍니다. 크게요. 12%라 났는데. 이게 내가 시간 가치에 따른 주식의 확률이 축적되는 것을 쌓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 그 행위를. 애써 억지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샀다 팔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주식은 확률이 축적되는 자산인데 그걸 누리지 않고 나의 매매는 동전의 앞면, 뒷면의 확률로 계속 맞추려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상승해도 투자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래프를 보면 월간 분기 전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수를 들여다보고 이번 분기는 위험하니까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다음에 또 좋아보니까 오른다라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그때그때 들을 때는 정말 소신이 있고 굉장히 감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내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분명히 시장이 올랐는데 왜 나 투자 수익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주식 한번 투자 수익 내보려고 정말 진지하게 1% 듣고 3% TV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내 투자 수익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런 매매의 습관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동전 앞면에 뒷면에 50대 50의 확률을 계속 게임에 덤벼들 필요가 없다. 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 공부를 확률의 축적으로 녹이지 않고 매매 형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기회 비용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시고 주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아주 오랜 역사의 통계를 보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습성, 시간 가치에 따른 확률의 축적을 좀 누려라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전문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바이앤 홀딩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답이다. 자꾸 매매하니까 그 시간이 주는 주식의 메리트를 방출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됩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 말이 혹시 그냥 사놓고 기다리라는 얘기니?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통해서 확률의 축적을 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행태는 맞지만 주식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시간 투자를 통해서 상승 확률을 축적하라는 얘기지 주식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사서 기다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을 해야 할 때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왜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냐면 김포님 잘 아시지만 작년에 우리 시장에 엄청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넘게 들어왔는데 그 중심에 2030 세대가 있잖아요. 2030 세대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유 자금이 아닌데 어떻게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을 한 번 사서 들고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주식을 해야 할 때 하는데 그럼 어떤 주식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주식 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지난번에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장기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에 변화가 나올 때 그게 장기 추세가 나오고 지금은 모든 디바이스가 선이 없는 걸로 초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시간 축적을 통해서 확률을 축적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시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고 작년부터 한 번 보시죠. 코로나19가 터지고 경기가 V자로 회복하느니 L자로 회복하느니 W자로 회복하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L자냐 W자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W자 잠깐 올랐을 때 또 팔아야 되고 빠질 때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매매의 주기가 또 단축됐을 거고 올해만 들어와서도 첫 번째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위험해. 그때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최근에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이게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전화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좀 약간 짜증 났습니다. 아니 제가 저를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제 시각에 왜 이렇게 변수가 나올 때마다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 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확률을 계속 맞추려고 덤벼드는 건데 이 시장이 오르는 본질에 대해서만 축을 잡고 이 변수들이 그 추세를 방해하는 변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변수의 변곡점을 다 잡으려고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률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라 주식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좀 구분하시는데 그거는 추세로 판단하라는 거지 너무 단기 변수의 주식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안 할 때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계속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어떤 그 세상의 변화를 계속 반영해 나간 아직 한참 남은 주식을 해야 될 때이다. 그렇습니다. 해야 될 때이고 이 해야 될 때이니 시간 투자를 통해서 상승 확률을 계속 좀 축적해 나가는 우리의 투자 습관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지난번에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에 부족하지만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경제를 볼 때 중요한 팩터는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라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주식이 우리 이 전문께서 보시는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식은 아닐 테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그 확률을 좀 높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냥 우리가 왜 주식을 합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치의 반영 이거잖아요. 주식을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활약 확률이 낮아지고 상승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 낮은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투자는 좀 일단 주식 시장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 위험한 게 인버스 바이엔 홀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토질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후퇴하는 산업에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내 돈이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업도 당연히 그걸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서 성장의 밑거름을 다지는 것이고 일종의 동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업자입니다. 나의 돈도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진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늘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가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변화와 맞닥뜨렸을 때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화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화했던 산업들의 기업들을 보면 도로가 깔렸을 때 운송혁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추세가 바뀌지 않고 올라가요. 그 중간중간에는 약간 하락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주가 추이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때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가 깔리니까 김프란에게 시어스라는 온라인 유통몰 과거에 몰을 만들었던 회사도 그 사이에 엄청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나오고 PC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IT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 플랫폼도 아마존의 이커머스 시장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주가는 장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이 밑에 4,464%가 25년부터 65년 사이의 수익률입니까? 이 시어스에? 네. 그런데 100년 됐잖아요. 우리가 100년 동안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결과로는 그렇고요. 지금 전기차도 그런 형태를 가고 있는 거고 또 뭔가가 나오겠죠. 로봇도 나오고 자율주행도. 그러니까 이런 진화하는 기업에 해야 내 마음이 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양산업인데 주가가 너무 싸가지고 그걸 지금 잠깐 샀다가 팔아야 할 때는 그 타이밍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늘 불안한 거죠. 그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편하지 않은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기업에 투자해놓으면 그 시간 축적에 따른 상승 확률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매매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성장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보면 정선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코스피나 특히 코스피 이렇게 보면요. 싸긴 싼데 이건 뭐 또 여기 보니까 현금 유동성도 많긴 한데 왜 이렇게 싼 거야? 이런 주식들을 꼭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반대쪽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현금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앞으로 해야 할 사람이 막막해서 현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업은 진화하지 못하겠죠. 계속 그 수익성이 떨어질 겁니다. 자본의 수익성이요. ROE라고 지나보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은 주가도 진화하기 어렵죠. 그래서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조건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지 않나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유의 주식들 성장성은 좀 떨어지나 내재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돼 보이는 주식들의 상세가 꽤 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철강도, 화학도, 해운 같은 것들도 보면 이게 성장하는 산업, 진화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대형주,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것들 저렇게 많이 오르면 저런데 붙어서 붙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런데 좀 동참해서 저거 먹고 나왔다가 쉬고 있는 성장료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그러니까 우리 이전무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한 하루, 일주일은 아니죠. 이게 어떤 해는 그런 것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된다고 해서 성장하고 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종목을 1년 내내 버려두면 2021년 농산 버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올해 시장이 올랐지만 내가 수익이 안 된 게 그런 주식을 안 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만 잔뜩 들고 있었는데 저것들만 올라가고 내 건 안 올라가니까 수익이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 네이버 카카오만 샀더니 또 고점에 샀더니 물려버렸네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저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전 안면들이며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플러스의 개념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에 100원이라고 하면 50원은 이런 진화하는 기업이 해놓고 나머지 50원을 플러스 경기가 올라올 때 그런 주식을 샀다가 다시 경기가 다운사키드랑 팔고 이런 매매를 해도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반년은 오케이. 1년, 2년, 3년째 그것들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주기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이 돼서 굉장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철강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서 돈이 많이 들면 생산을 바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경기 민감주의 순환 사이클이잖아요. 그 순환 사이클은 기업의 이윤동기 때문에 역시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은 남들이 같이 합류해서 더 커지는 시장이 되는 거지만 그것들은 제한된 시장에서 서로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기가 아주 길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하반기라고 하면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또 경기 회복이 확산이 돼서 뒤늦게 좋아질 산업을 미리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다고 내가 그걸 들어가서 그 이후에 남은 여력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하반기 전망 때 자세히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매매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됩니다. 글쎄요. 연예인 장동민이시라고 있거든요. 유전이에요. 내가 그분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런 부대의 공통점이 살면서 보면 뭐냐면 카드를 하거나 고스톱을 하거나 어떤 게임에도 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살아보면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앞면과 뒷면에 맞출 확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주 극소수였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유전자는 그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분기 반년 사실 반년도 아닙니다. 한 2월부터 지금 한 5월 정도 한 3, 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속 편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내 주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시세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투자의 관점과 주시장이 있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겹불째로 여기저기 분화방처럼 안 다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특히 2030세들이 약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전가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식이 더디오르기도 하고 또 너무 우리가 좋았다고 하는 주식들이 다 이 채널 안에 있으니까 그냥 박스권 안에 그러고 보니까 박스피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군요. 그런데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뭔가 삶에 익사이팅한 면도 없고 그래서 코인으로 가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계좌 수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 동료들한테 저는 안 하지만 해보라고 했어요?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진우 팀장이랑 김현우 팀장이 들어갔는데 조금씩이죠? 네.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가 가상화폐 재밌어요. 재밌어. 거기 사람들이 왜 가는지를 알겠어요. 급락하기 전에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키니까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라고 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투기적 심리를 좀 파악해보라는 뜻에서 해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쳐다보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그런 말 해도 되냐? 그랬는데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시장을 분석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맞아들일 세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가 우리의 화폐로 자리매김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그 개념의 문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상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가상이라는 단어의 한계를 조금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된 그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툴립입니다. 17세기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본시장의 최초의 투기 버블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툴립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의 버블은 뭐냐면 이 툴립 자체는 꽃이니까 실물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거만 거래됐으면 사실 아무런 버블이 없었을 거예요. 투기적 버블이. 문제는 뭐냐면 이 뿌리를 거래한 거거든요. 실물 거래로. 이 뿌리가 이런 아름다운 황제 툴립으로 피어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툴립으로 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가상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과 봄에 툴립 뿌리를 사서 여름에 그 꽃이 어떻게 필 건가를 배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다큐멘터를 최근에 봤는데 일반적인 툴립이 비싼 게 아니더군요. 특이하게 생긴. 네. 황제 툴립이라고도 하고 또 귀족들의 단계가 서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 툴립은 그때 네델란드의 집안체 가격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툴립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인간의 투기적인 본능 심리가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 툴립으로 피어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이라는 단어, 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우리 가상화폐랑 조금 매칭이 되죠. 그 핵심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실물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투기적 심리가 훨씬 더 작용했겠죠. 그래서 버블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 내재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면 확률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높이는 것이 투자의 본질인데 확률을 측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투자는 투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겠네요.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너무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원유 시장에도 보면 선물에도 투기적 수요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투기꾼들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실물로 내가 쓰지 않는, 그렇죠? 원유를 실물로 딜리바리 받아서 내 공장에 원유 부어야 돼. 그 매수 말고 그냥 금융거래만을 위한 수요는 투기 수요라고 우리가 통상한단 말이에요. 원유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지? 하물며 구리 혹은 그런 건 그래도 덩치, 덩어리가 크니까 금 이런 건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다 치고 뭐가 있나요? 팔라디움? 이런 거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런 거나 가상화폐 투기 거래나 뭔가 본질적으로 좀 다른가요? 일단 제가 하나 점점 해드리면 상품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 거래적 수요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기는 커머셜, 난 커머셜이라고 나오거든요. 난 커머셜을 우리나라 엘리스트들이 그냥 투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건가? 상업적 수요가 아닌 걸 하는데 그 투기는 그 투기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투기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투기도 누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 핵심이 실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구리나 원유나 이런 것들은 실물의 측정이 가능해요. 수요 공급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상이나 튤립 같은 건 실물이 안 보이기 때문인데 걱정을 뭐냐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폭락을 계속하면 주시장도 같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6년, 17년에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좋았거든요.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이상씩 폭락을 했죠. 2018년에. 그런데 그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왜 유독 지금 가상화폐에 신경이 쓰이냐면 그때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 시장이. 일부에 의한. 관심이 있는데 그냥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 확신 금액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동일시되는 그런 심리로 작용해서 크게 폭락할 때마다 주시장도 한 번씩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를 또 그림 한번 볼까요? 과거에도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투기적 버블이 있었죠. 그때는 수익률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중간에 보면 이게 일본 부동산이거든요. 80년대 후반에. 이게 이제 일본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이 파란색 진한 것은 M2니까 유동성이에요. 그때의 일본의 돈의 크기에 493%가 들어갔잖아요. 5배가량의 돈이 그때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풀린 돈에. 그리고 이 하늘색이 GDP니까 경제 규모죠. 일본의 경제 규모 대비 5배가 넘는 부동산의 시장이 상승됐던 거예요. 굉장히 가하죠. 그리고 미국의 IT 버블 때도 나스닥에 그때 풀린 돈의 거의 4배 가까운 돈이 나스닥에 들어갔고 또 GDP의 2배 가까운 돈이 주시장에 들어왔죠. 금융위기 때도 주택시장에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엄청난 경제적 실물 경제에 타격이 생기고 당연히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물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2.3조 달러예요. 미국의 전체 풀린 돈의 12% 정도입니다. 그리고 GDP의 10%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어떤 투기적 자산의 버블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시장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해서 그런 흐름이 우리한테 심리적인 위협을 주더라도 아주 단기적인 영향이 그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실물 경제에는 타격이 없을 거고요. 실제로 이런 투기적 자산이 버블이 과거에 터질 때는 신용 스프레드가 움직입니다. 신용 등급이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신용 스프레드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2017년, 2018년에 50% 이상씩 가상화폐가 급락할 때도 신용 스프레드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 앞전에 가상화폐가 40% 정도 급락할 때도 신용 스프레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 현상 자체가 이거는 크게 우리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주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그때는 조금 좋은 가격에 주시장에서 입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가상화폐 그게 GDP나 풀린 돈의 12%, 10%라는 것도 이렇게 비교 차트를 그려놓으니까 미미해 보이지만 굉장한 거네요. 크기가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한테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역발상적인 시사점도 주는 것 같아요. 뭔가가 변하고 있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상화폐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굉장히 투기적인 시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인가요? 제가 워낙 특정 자산에 대한 코멘트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셨을 때 좀 난감할 뿐더러 그리고 동전 던지기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프로의 권위도 떨어지기 뻔하기 때문에 가급적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클로징할 때 그것도 아주 순화해서 한 말씀씩 들었는데 그 스펙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신 걸 제가 페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한 10여 년 전에는 스펙을 만들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조 공정이나 이런 걸 다 아는데 모든 스펙이 일시에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스펙은 그냥 껍데기지 이게 무슨 갑자기 모든 스펙이 다 좋은 회사랑 M&A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떤 집단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예를 든 겁니다마는 AMC도 그렇고 또 게임스탑 예도 들어보면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버블인지는 모르겠으나 버블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저도 그렇게 느껴서 굉장히 신경이 씁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좋으면 대규모 IPO들이 늘어나거든요. IPO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자본 조달을 하기가 쉽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관의 세미나를 가면 올해 주식 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거보다는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애써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소화했어요. 그런데 제한된 돈에서 소화를 하려니 다른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IPO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상승의 한계가 공급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자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IPO하면 한 80조 원이 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단 애써 말은 하는데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상 자체는 저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스펙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이 받으려고 하는, 받고 싶은 가치랑 스펙의 주주들이 주고 싶어하는 가치가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다 상장이 잘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로 먼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맞이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투기적 현상은 많아질 건데 그 얘기는 사회적 변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진짜와 가짜가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이 시장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지구 하나로 다른 근거의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투기적 현상이 나왔으니까 그런 촉으로 이제 시장이 다 나왔나 보라고 근거 없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것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번 그림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하반기 전망의 핵심이 1920년대랑 많이 비교해드리고 있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때 사회적 변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굉장한 세계의 충격이 있었고 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나와서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때 3차 웨이브를 끝내고 맞이했던 게 1920년대거든요. 그때 자동차가 대중화됐습니다. 도로가 깔리면서. 지금의 전기차와 비슷한 느낌이고 코로나19가 그때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그런 환경에서 출발한 10년이었거든요. 그때 엄청난 사회적 변형이 일어났고 팍스 아메리카 시대가 열려서 재즈도 나오고 여성관도 등장하고 굉장히 사회적 변화가 많았었어요. 그때 보면 많은 산업들과 기업들이 출연했죠. 자동차가 나왔고 라디오가 나왔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굉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산업은 됐죠.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라디오를 듣고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그때 했던 기업들이 다 그게 주도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RCA라는 라디오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라이트 형제 회사가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보잉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날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온다. 지금도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다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주식 내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은 오는 것은 확실하고 어떤 기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산업에 관련된 ETF로 일단 투자를 했다가 점유율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을 때 그 기업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때의 시장 점유율을 올라서는 기업의 1등 기업에 타면 그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시간 투자에 의한 상승 환경을 축적시킬 수 있겠죠. 그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투자 행태로 가면 조금 혼란스러움이 덜하지 않겠는가. 다음 그림 보시면 한번 놀랄 텐데 이렇게 많아요. 많은 기술 혁신들이 나왔는데 그때 출발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당연히 기업들 중에 주가 측면에서 투기적 현상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 구분을 분명히 잘해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를 일단 하셨다가 그 옥석이 가려지는 그 쉐이크아웃 기간이 나왔는데 그건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기간이 나와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갈라질 때 기업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12월에 신가대화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혹시 훈민정혐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수의 마음을 잃는 것이 주식 투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래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수 전무님 1년에 많이 모셔야 두 번 모시는 분이니까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하나 주시면서 그렇게 무겁거나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얘기인데요. 5천만 원이 있다고 치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며칠 동안 카달로그나 온라인에 들어가서 살펴봐요. 이 차를 살지 저 차를 살지. 그 차의 연비가 어떻고 출력은 어떻고 제로백가는 어떻고 이렇게 따져본 다음에 또 매장에 갑니다. 그래서 한번 앉아보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면 시승에 신청을 해서 시승까지 해보고 아주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차를 사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와이프랑 의견이 안 맞으면 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가족하고 안 맞으면. 그런데 이제 같은 5천만 원인데 주식을 살 때는 옆에 누가 야 이거 다음에 되게 좋은 거 나와 이거 사봐 하면 아주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처음에 좀 의심이 돼서 저 주가가 정말 움직이나 며칠 지켜보고 난 뒤에 맞으면 사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방 사거나 오래 사거나 그 사이에 공부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주가만 쳐다보는 거지. 따져보지는 않고 그 결과만 판단하는 거지 자동차에 살 때와의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도 누가 옆에 와서 야 다음에 저거 수주 나와 이러면 사요 그냥. 정보 매매에 아주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정말 본능적으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걸 아주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정보 매매는 다음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수주 어떻게 됐니.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될수록 더 답답해지죠. 그런데 다음에는 또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주식을 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가만 매일 쳐다보게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 비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상승 확률이 축적됩니다. 나 단기 안 해. 장기 투자자야. 그런데 이런 정보 매매에 의한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이지 이런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장기 투자예요. 그거는 주식에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투자는 정말로 지향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정보가 나한테 제일 먼저 올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보가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주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끌려가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존적인 투자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지금 듣고 싶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가치 투자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매매 회전률로 보면 대부분이 단기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트레이더라는 말이 되게 듣기 싫죠 없어 보이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같아서 부인은 하지만 사실상은 그런 투자의 습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어떻게 와닿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되돌아보고 적어도 자동차를 사는 마음 정도는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고 앞에 내용들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행위와 어느 정도의 매칭이 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딱 이렇게 한 번 가지신 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열심히 시장도 공부하고 하반기 투자 전략도 듣고 산업도 공부하고 기업도 분석하는 그런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주식을 꼼꼼하게 공부해서 고르는 분은 차를 덥석 삽니다. 차는 왜? 그렇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을 덥석 사시는 분은 차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잘못 사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납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면 주식을 고르실 때 훨씬 더 꼼꼼하게 하시고 차는 사실은 대부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대부분 취향이거든요. 그게 뭐 연비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의 말을 들을 건지 내 취향을 할 건지만 결정하지 하시면 대부분 되죠. 김 프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차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차는 그렇게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남이 좋아하는 걸 타야죠. 크게 실패하는데 그 차도 꼭 특이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족감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탔습니다. 그 차. 항상 공장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꼼꼼히 분석하셔서 다수의 마음이 가는 곳을 하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네요. 그렇죠. 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스트셀러를 사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 이경수 전무, 이경수 메르츠즈 증권의 이경수 센터장과 한 1시간 어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당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당한데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래도 아마 이제 조만간 위험한 시대에 위대한 내러티브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메르츠즈 리서치의 전 애널리스트를 여러분 만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도 마음의 자세를 조금은 좀 정돈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 많이 발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를 또 우리 대중들에게 또 원활하게 잘 전달해 주시는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되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는 이경수 전무의 또 인사이트도 간혹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색하시답니다. 다음에는 시장에 관련된 얘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츠즈 증권회 이경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다 오른다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기초교육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